다니엘 오늘의 양식 요수아 22장 27절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다는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순 사이에 우리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요수아를 통하여서 에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다 지파별로 땅을 나눈 뒤에 로우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에 그들이 세운 것입니다. 아버지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버지 저도 세우게 해주십시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제게 생명을 주신 피조물로서 아버지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세우길 원합니다. 믿음의 언사를 제게 해주시고 성령의 언사를 제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껌만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